이금 그 놈의 목을 떨 수 있었는데. 그 놈을 내 발 아래 꿇릴 수 있었는데. 이제 다 끝났어. 경상도 전라도 모두 투항했어. 이 인자의 군대는. 저 위에 남은 오압지조리 전부라고. 다, 다 끝났어. 더 이상은 방법이 없다고. 아니야 그렇지 않아 윤영아. 너도 보았지 않느냐. 날 보며 환호하던 자들을. 왕이 되어달라며 울부짖던 내 백성들을. 이 소식이 전해졌을 테니. 이제 그들이 일어나겠지. 아무렴 날 위해 모두 봉기에 나설게다. 뭐. 그래. 그래 난 내 백성들을 믿는다. 왕을 지킬 것이다. 이 나라의 진정한 군왕을 백성들이 지켜줄 것이야. 너가 눈 뜨거워. 아냐. GSA. 아 아 으 으 으 으 아멘 으 으 으